275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ㄱ을 보게되면은 A B C D가 있는데 AB 하고 BC가 같다 AB 하고 BC가 같다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D 하고 CD가 같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안됩니다 ㄴ 점점 이제 이해가 되기 쉬워가지고 평행사변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각 D A C D A C는 요거죠 그 다음에 A C B A B C D A A B C D A A A B C D A C D A A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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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네 요렇게 되잖아 그래야 D A C가 승립되지 그죠 그 다음에 A C B 어 이게 억각이죠 억각인데 각이 같 됐잖아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거가 평행하다는 거죠 AD 하고 B C 평행 그 다음에 ABD ABD 하고 그 다음에 BD C ABD하고 BD C니까 요것도 이렇게 되네 억각인데 억각인데 억각이 같으니까 이거 두 개 평행한 거네 억각이 동일하면 평행한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이형 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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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A D C D A D 하고 B C A D 하고 B C A D 하고 B C가 같애 B A D A D 하고 B A D 하고 A B C 하고 이 두 개 각을 합시다 합했는데 이거 180도 잔인거죠 됐죠 자 이 두 각이 180도가 된다는 말을 합이 자 이렇게 끄었을 때 그죠 이거 이 각이 있죠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소리죠 이거 하고 이거 그죠 맞죠 어 그래된 뜻이잖아 이 두 개 합해갖고 180도 이면은 이거 두 개도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므로 공통으로 갖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하고 이거 같아야지 말이 되지 그러므로 같으니까 이 동의각이 있죠 동의각이 같음으로 이렇게 끄었을 때 이거 이 이유는 동의각이 같다는 말은 A D 하고 B C가 평행하다 말이죠 자 A D 하고 B C가 같고 동시에 평행하죠 그죠 한 사항의 대변이 같거나 같고 동시에 평행하면은 이거 평행사변인거죠 D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이것도 됩니다 리얼 A B C D가 있는데 짜리되어 있고 짜리되어 있습니다 O가 되어 있어요 O A B O A B 하고 O C D O D가 합동이래 합동이면은 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하고 이거 같겠네 그죠 순서가 O A B 그 다음에 O C D 1 2 3이니까 그죠 1 2 쪽이 같아야지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같겠네 자 대각선이 그죠 서로 이등분하죠 맞습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므로 이것도 평행사변인게 됩니다 리얼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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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좋은거입니다 세경도 아십시오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새로운 사각형이 평행사변인이 되는 조건 주어진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평행사변인이 되는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한다. 276번 다음은 평행사변형 ABCD의 두 꼭지점 A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순위 발을 각각 BF라 할 때 AECF가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각 AED 각 AED AED하고 CFD AED하고 CFD 90도 맞죠? CFD 이거 두 개 비교했네 맞죠? 지금 이거죠? CFD 그래서 억각의 크기가 같죠? 같으므로 AED하고 FC AED해서 CF로 하던가 CF가 평행한거죠? 삼각형 AED AED면 이렇게 되죠. 그죠? AED하고 그 다음에 AED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헷갈리니까 C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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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3번 gegeng english 끝나면 그렇게 한 다음에 AED CFB 여기죠. 가 90도죠. 그죠. 90도니까 우리 R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D와 CB. AD하고 CB 같다. 이거 빗변에 해당되네. H. 그 다음에 ADE. 여기죠. ADE하고 ADE. 1, 3으로 갔죠. 1, 3. 그럼 1, 3으로 가면 되죠. CB. 각 CBF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갔죠. 그죠. 억각으로 갔잖아요. CBF. 여기요. 억각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A가 되는 거죠. 거의 두 삼각형은 RHA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AE하고 FC, CF가 같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 됩니까? 한 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같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77번. 아래에는 평행사변 ABC대 4변의 중점을 각각 EFGH랄 때 EFGH가 평행사변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삼각형 AEH. A, E, H. A, E, H. CGF. CGF.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됐죠. 됐을 때 AE는 1분의 1AB고 그 다음에 1분의 1CD가 되고 그럼 AE는 AE는 그러면 이거 CG하고 같겠네. 그죠? CG하고 같습니다. AH AH는 이거죠. AH는 1분의 1AD 맞고 1분의 1BC에서 AH는 1, 3 여기가겠죠. 이거 CF하고 일단 같다. 같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각 A 그럼으로 그리고 참 이거 평행사변인이라 했으니까 그럼으로 가야지.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 그죠? 대각 같잖아. 각 C하고 같잖아. 됐죠? 그러면 뭡니까? S, S 그 긴 각이 같은 거잖아. S, A, S 합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S, A, S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GEH 이 거죠. EH는 2, 3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GF 같다.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BFE 삼각형 BFE하고 똑같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 안 할 게. 이제 순서만 이렇게 B가 여기 있으면 BFE1이 되니까 D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거는 지금 누구랑 같으면 1, 2 누구죠? 1번 여기 2번 적어야 되겠죠. 여기 2번 이거랑 같지 않아. 그죠? 눈으로 봐도 알겠죠. 그죠? DH여 갖고 그죠? 이렇게 되겠지. BF하고 그죠? 그 다음에 BF1, 2로 왔으니까 DH여 갖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DG 그죠? DG는 이거 3번이라면 이거 BE하고 같잖아. B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 D하고 각 B가 같죠. 그러므로 SAS 합동이잖아요. SAS 합동 BFE는 삼각형 1, 2, 3 순서대로 D, G, H 하면 되죠. 됐죠? 음? D1 잠시만요. B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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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로 하죠. D, H 아, D, HG네. 그죠?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삼각형은 순서 지켜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최종 답에서는 이게 삼각형 D, D, H로 적어도 되지만 실제로 할 때는 합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지키는 게 옳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3번을 적어갖고 그죠? 헷갈릴 때 그죠? 1, 2 적어는 안 되죠? 1번, 2번, 3번 적어 이렇게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러나 은밀히 말하면 뭐 이게 틀렸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죠? 그러나 습관을 들은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SES 합동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EF EF죠? EF는 3, 2로 갔으니까 요거에 이렇게 GH가 되었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선분 같다고 했을 때 이거는 H, G 이런 거는 순서 관계없습니다. 순서와 관계된 거는 아무래도 이런 순서 요런 게 순서에 관계되는 거겠죠. 합동했을 때 요런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뭐 예를 들면 CG인데 GC해도 성분이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가급적 지키자 다 했죠? 그죠? 위에 과정에서 EFGH가 평형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말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뭡니까? 마주보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죠. 그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러면 되죠. 자, 이러한 것을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번 다음은 평행사변형 A, B, C, D 중점을 M 이라 하고 AM의 연장선과 연장선 보이죠? DC의 DC의 연장선의 교점을 E라 할 때 DC, 어, 그리고 E 이거 이라 할 때 A, B, E, C A, B, E, C가 A, B, E, C 평행사변형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딱 대놓고 A, B하고 D, E가 병행하므로 A, B하고 E, C가 병행하다. 열어놓고 그죠? E, C A, B, M과 A, B, M A, B, M 하고 그 다음에 E, C, M E, C, M 이런 것을 비교할 때 A, B, M 1, 2, 3 그 다음 E, C, M 1, 2, 3 안 헷갈려죠? 이렇게 됩니다. 자, A, M, B 하고 A, M, B 하고 그 다음에 E, C, M E, C, M A, M, B 그 다음에 E, M, C 네? E, M, C 이렇게 막공지각으로 갔죠? 그죠? 각 하나 같습니다. 일단은 직각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각은 A라 표시하는 게 맞겠죠? 각 A, B, M A, B, M은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억각 이거 평행해야 돼서 이거 A, B하고 E, C가 평행하니까 요게 억각이죠? 그죠? 억각이랑 같죠? 그러면 AB, M은 1, 2, 3 순수로 가고 지켜주는 게 좋으니까 E, C, M으로 해주면 좋죠? 그죠? 그러면 억각으로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M은 억각이니까 요것도 A입니다. 그 다음에 B, M B, M하고 그죠? 그리고 각 두 개의 낀 변이 같네 B, M이니까 C, M하면 되겠죠? C, M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S가 되니까 A, S, 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AB하고 AB AB하고 C, E죠? E, C, E, C E, C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지킬게요. C에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괄호치놓고 E, C가 같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AB하고 E, C가 평행하죠? 그죠? 평행하고 길이가 같죠? 한상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이거는 AB, E, C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279번 오른쪽 그림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각 변의 중점을 각각 E, F, G, H 라 하고 AF와 C의 C의 교점을 P AG와 CH의 교점을 Q P, Q 합동조건을 상각의 합동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AP, C, Q가 평행사변형 설명하러 갈 때 다음주에 이용되는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게 좀 어렵죠? 이런 거 처음 나온 거잖아요? 이 모양이 그죠? 처음이죠? 항상 그죠? 처음 나오는 거 어렵잖아요 봤을 때 지금 처음 보게 되면 이거 있죠? AH 보이죠? AH하고 이 FC를 보게 되면 길이가 같죠? 그리고 AH하고 FC가 평행하죠? 평행사변형 그러므로 한상의 대변이 그죠? 평행하고 길이 같잖아요 그러므로 AHCF 사각형 AHCF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므로 그 다음에 AF하고 HC가 평행하게 되죠 이게 평행하게 되죠 평행하니까 또 그러므로 AP하고 AP 이거잖아요 AP AP하고 QC가 평행하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AE하고 GC를 보게 되면 AE하고 GC하고 길이 같고 동시에 AE하고 GC가 평행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각형 A ECG가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EC하고 AG EC하고 AG가 평행합니다 평행하니까 또 누구랑 누구랑 평행하냐면 AQ하고 AQ하고 PC가 평행한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거 보면 처음에 APQC AP하고 QC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AQ AQ PC가 평행하잖아요 두 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사각형 APCQ는 뭐라고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2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체입니다 4점 EFGH는 각각 평행사변형 ABCD의 대변인의 점이고 EG와 FH가 모두 점 O를 지날 때 EFGH는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 처음에 보면 이런 걸 눈에 띄는 게 사각형 눈에 보게 됩니다 이거 하고 순설명격이 좋겠죠 제일 쉬운 게 사각형 A O E A O E 딱딱하더라도 C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치껏 해야 되는 게 억각으로 이미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면 돼요 C로 출발하는 게 맞지 C 그 다음에 O를 두 번째로 C O G로 가는 게 맞지 하는 방법 알겠죠 이제는 익숙해졌죠 저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두 삼각형을 비교했을 때 일단 이거 하나가 맞꼭지각이잖아요 이게 그죠 각 A O E 하고 이거는 각 이거 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서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무때로 해도 됩니다 A O E 저는 이제 하다보니까 순서로 지키는 거고 각은 1 2로 갔으니까 1 2로 가니까 C O G 같죠 일단은 각이 하나 같습니다 A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말한 거 이거 있죠 억각이잖아 그죠 그죠 억각이죠 각 E A O 하고 그 다음에 각 G C O 는 갔어요 갔죠 그죠 이거 억각 이거는 맞꼭지각 그리고 그 두각 사이에 낀 이거 있죠 여기 변 이거는 이것도 대각선이니까 O로 지나간 거 이등분되잖아요 A O 하고 C O 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A S A 합동이잖아요 합동 됩니다 여기서 해서 A S A 합동이 되므로 결국은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하고 뭐죠 그러므로 O E 하고 O G가 같아지는 거지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삼각형 천천히 다 따라해보는 겁니다 일일이 눈치를 채켜줘 또 보여야 되는지 이 두개 지금 요 두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편 O H A 반대쪽 이걸 또 지구합시다 지구합시다 반대쪽 바로 옆에 있는 거지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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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A H 와 아까 이번에는 1 2 3 삼각형 A H O 하고 자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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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죠 이거 어까로 같아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출발한 거 맞죠 삼각형 C C G O C G O C G O 를 봤을 때 아 C G O 이거 아니죠 C G O 아니죠 어이 참 큰일 날 뻔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아니죠 이거지 먼지 담고 요리 요리하고 일일일이 같아야지 요리 요리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할 때 억각할 때 좀 꺼주면 좋아요 이게 저도 헷갈리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일이 갔다는 게 눈에 보이지 그리고 A H O 하고 그 다음에 뭐죠 C C 를 하고 C F O 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항상 꽂아나가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자 그리고 똑같죠 순서가 이 맞꼭지 각이잖아요 이거 그죠 각 A O H 하고 각 C O F 하고 같죠 그죠 맞꼭지 각으로 같잖아요 맞꼭지 각으로 A 딱 적고 그 다음 그 처음에 무랑 각이 같은 거 처음에 평행할 때 그죠 억각 그죠 각 H A O 하고 각 F C 하고 같잖아요 이거는 이건 억각 억각 같잖아요 그죠 떼야 되죠 그게 이제 낀 변이쪼 요거 A O 하고 하고 그 다음에 C O 하고 같잖아요 그죠 같죠 그러면 이거는 S가 되죠 두 개는 이것에 의해서 A S A 합동이 되고 결국 이거 합동이 O H 하고 O F 가 같아지지 O H 하고 O F 가 같아집니다 됐죠 자 그럼 종합해보면 뭡니까 한자리를 쭉 다 지웠고 다 지웠어 O H 하고 O F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거 O E 하고 O G O E 하고 O G 같으니까 자 무슨 뜻이죠 이 뜻은 두 대가선이 서로 이등분하자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므로 어떤 사각형입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거죠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이것도 처음 하는거라서 중요하겠죠 당연히 별표 3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중2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 자 이거는 뭐 앞에 이론편에서 다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앞의 거를 착실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다 이게 나옵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참 당황하죠 이 부분에서 좌절하죠 281번 각비각비의 이등분선 있네요 그죠 이등분선이니까 지금 여기 이 각을 봤을때 지금 이거하고 엇각이죠 같죠 맞죠 엇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꽃표 입장에서 봤을때도 이거 꽃표하고 엇각으로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거는 뭐 이거 대각의 크기 이 병사변이니까 같죠 아 같으니까 반씩 나눴으니까 결국은 꽃표하고 동그라미하고 각이 다 같은거네 그래서 이거는 전부다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거지 요리되고 요리되고 요리되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180도잖아 이렇게 180도니까 어 그러면은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네 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E B E B F D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이 되는거죠 결론 됐죠 그리고 각이 이거 이등변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A B E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삼각형이죠 이등변삼각형이죠 밑다 밑각이 어 두 밑각이 같으니까 AB하고 AE가 같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BE CF BE하고 CF BE가 어디있습니까 어 BE 요거죠 BE하고 그 다음에 CF 자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죠 U81번 바로 답이 나왔네요 됐죠 그 다음에 BF는 DE BF는 DE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같죠 정리했죠 그죠 그 다음 각 BED BED하고 그죠 BFD 같은 거 맞죠 그죠 정리해놨자 AEB AEB하고 요거죠 AEB 요거죠 AEB하고 FDC FDC 어 이거 같죠 그죠 요거 요거 하고 AEB FDC 요거 하고 같잖아요 그죠 같죠 자 2번이 옳지 않죠 자 빠르게 평행사변형임을 알 수 있겠죠 이제는 다음부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할 때 굉장히 빠르게 증명 좀 해봐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임 안에 드는 게 색칠한 게 282번 오른쪽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ABCD 두변 AD BCB BC위에 AE는 어 여기 갖가 놨죠 어 그럼 AE는 CF이고 동시에 평행사변형이니까 AE하고 CF가 평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사각형 AECF는 평행사변형이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상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AECF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AFB가 66도 이럴 때 그럼 지금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잖아요 그죠 X면 X죠 그 각각 크림을 물어봤어요 X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X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X 플러스 66은 180이 되어야지 180이잖아요 이게 그럼 X는 180 빼기 66은 4 1 114 도 3번이 됩니다 28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가설 교점을 O라 하고 BO와 DO에 중점을 각각 EF라 할 때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그렇죠 일단은 흘러가면 됩니다 AE는 AF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좀 봅시다 AE하고 AF 이런 걸 보기 전에 지금 이게 같죠 이거하고 지금 왜냐하면 이 길이하고 BO하고 DO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등분이 되니까 결국은 OE하고 OF가 같잖아요 둘이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같아졌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같잖아요 OA하고 OC가 같습니다 같죠 그리고 이거 맞꼭지각이죠 각 AOE하고 각 COF 각 COF 이렇게 되죠 AOE하고 그죠 AOE COF 같잖아요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변에 낀 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입니다 삼각형 AOE와 그 다음에 삼각형 COF F는 SAS 합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실 괜찮죠 이렇게 빠르게 합동이니까 AE하고 A하고 CF 당연히 이거 같아지겠죠 이쪽 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100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